들여봐 들여봐 오우 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태풍이 오고 있지만 밤납시를 하러 왔습니다 이런 태풍이 불 때 아주 빠가다리 크롱치들 매기들이 엄청 잘 나와주는데요 오늘은 어떤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오 히트 이야아 이야아 귀여운 빠가사리네요 작은 빠가사들이 바로 입지에 좋습니다 역시 역시 비올때 밤납시를 나와야합니다 빠사리 오 히트 와 와 이야 하하 강력한 입지에 한방에 바로 그냥 빠가사리가 잡혀졌습니다 하하하하 빠가사리입니다 아 코 벌써? 하 하 요번에 새끼들이 많네 하하하하 새끼 빠가사리집니다 아 귀엽네 아까보다는 좀 커요 그러게 빠가사리 친구에요 좋아좋아 오우 이야아 와 어우 좋아요 아 아 빠가사리입니다 빠가사리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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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 크진 않을 것 같네 크진 않을 것 같네 어 그러게 빠가사리 빠가사리가 빠가사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하하하 빠가사리 오케이 오우 커다 그 정도면 꽤 크네 키크가스 사이즈 하하 하하하하 이불을 잡는 것 같다 잎재 오 왔어? 어 오 요번엔 좀 커 보인다 아 빠가사리네 빠가사리 빠가사리 차근 애들이 이렇게 빠가사리만 잡히냐 빠가사리만 잡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잡힌 방향이 이상하다? 그러니까 이게 왜 이래? 이게 왜 이렇게 잡혔어? 먹으려고 잡힌 게 아니라 놀다가 잡힌 거 아니야? 왜 옆구리에 깨왔냐? 놀다가 잡혔다, 지금. 옆에 깨왔던 거 같은데? 먹긴 먹었네. 옆에 달려들긴 했는데 엉켜서 그랬구나. 아, 됐다, 됐다. 난 또 밥 먹으러 왔다가 옆구리에 이렇게 꼈나 했네. 맞아, 맞아. 그래도 잘 잡히네요, 아빠. 근데 여기 툰갈이가 안 보인다? 그러니까요. 원래 이쯤 되면 올라와 주는데 툰갈이도 많이 올라오는데. 맞아, 맞아. 크으, 빠가사리빠. 오늘은 진짜 빠가사리데이입니다. 빠가사리가 왜 빠가사리인지 알아? 빠가, 빠가대가지고. 그렇지. 어, 빠가, 빠가. 멋져? 어. 조금 큰데? 어, 크다. 어디? 빠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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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가. 빠각, 빠각해? 어, 이 너무 큰데? 야, 크다. 빠가사리, 큰 빠가사리. 좋아, 좋아.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어두워지니까 큰 애들이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네. 이제 활동 오래. 오늘은 활동이 좀 늦다. 그러니까요. 오늘은 좀 활동이 늦습니다, 여러분들. 야, 그래도 큰 빠가사리. 좀 기다려보면 더 큰 빠가사리도 나오겠네요, 이제. 활동 많은 빠가사리도 나올까? 아, 그럼요, 그럼요. 활동 많은 것도 제가 보겠습니다. 야, 사이즈가 좋아지고 있어요. 어. 갑자기 비가 오면 돼요, 여러분들? 비가 오도 안 와도 하네, 뭐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, 오, 이케, 이케. 벌써? 이케, 이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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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, 야. 어우. 이거 뭐 그냥 먹는 거 같아. 아니, 뭐. 아까 잡혔는데 나중에 입질 입질 하면 한거 아니었어? 비와가지고 비오는거 보고 있다가 얘는 뭐 먹었나봐요? 배가 빵빵한데? 배가 빵빵하다 야 한그릇 더 먹으려고 하겠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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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크다 아니야? 이거 어떻게 된거냐? 확실한건데 뭐야 이거 안봐? 그 자리에다 또 넣어줘봐 야 요거는 확실히 끌고 나갔는데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거 딱 물건 들어갔다 채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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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커? 뭐야? 오 크다 야 그렁치가 이제 나왔다 야 여지까지 안나오더니 아 이제 보여요? 점점 더 커져 아까 이런 애가 입질을 하니까 어 맞죠? 야 손바닥나네 야 여지까지 안나오더니 이제 나오네 와 진짜 크다 아 대박이에요 그래 이런게 나와줘야지 점점 어두워지니까 이런 녀석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좀 더 어두워지면 너만한거 나온다 그러니까 야 애기도 나오겠는데 점점 사이즈가 커져요 여러분들 와 대박이다 쳐야 되는거 아냐? 오 오 하유 요런 번쩍 커버린다 크다 크다 크 야 진짜 잘 잡혀요 여러분들 계속 올라와 계속 빠가 소리로 봐 빠까빠까빠까대야 귀엽다 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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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자 하는거 같아 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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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아빠 여기 뭐 움직였는데요? 뭐가 움직여? 빨리 왔어요 어? 지금 물이 빠지면서 오 야 그렇대요? 아 얘가 아까 물이 빠지면서 못갔나봐 이거봐요 그러네 깜짝올랐네 발밑이 뻗어쩍해가지고 응 우리는 망택이 있어가지고 못나오는데 응 야 아니 이 동네에 빠가사리가 이렇게 많단 말이야? 그러니까 물 빠져가지고 하하하하 깜짝올랐네 뻗어쩍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었구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라왔다가 그런거 같아요 아니 그럼 이 동네에 빠가사리가 엄청 많다는 얘기 아니야? 여기 누가 알아 집에 이러봐 바로 바로 들어가네 그게 뭐 또 있나 볼까? 그래서 그래요? 글쎄 돌아다니들 잘 보이겠네 그렇지 야 그럼 운구 좋다 나한테 걸어와서 그럼 운 좋았대 야 왔다 들어 볼게요 어 어 히트 뭐야 떨어졌어? 안돼 빠가사리다 빠가사리다 두 마리는 안올라오네 그러게요 빠가사리 한파리입니다 빠각 빠각 해보라 그래 빠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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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다 시간만한 팔뚱만한 멕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물이 정말 쭉 빠지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날씨가 진행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음에 아주 다음에 팔뚱만한 멕이 한번 자원 구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리티비 였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